경기 광명시가 임산부와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이조아 붕붕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. 아이조아 붕붕카는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와 영아용 카시트를 장착한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 광명시는 올해부터 연 최대 이용 횟수를 10회에서 15회로 늘리고 이용 영유한 연령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습니다. 아이조아 붕붕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합니다. 아이조아 붕붕카는 평일 오전 9시까지 운행합니다.